묘한 선수는 살짝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초반일수록 타격대의 자존심 싸움될 수 있고요. 봐요 봐요 봐요. 오 석방 같이 돌아가면서 릿즈 한 명씩 교환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클래식으로 두 명. 그리고 결국엔 앞서고 있으니까 괜히 빨리 들어가다가 또 수를 맞추는 것보다는 합치자는 생각이었는데 시민호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크게 돌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이고요. 빈비오 선수 뒤쪽입니다. 그리고 삼삼미 선수가 앞쪽. 아! 아니 여기서 스왑을! 아 이거는 싸우기 시작하면 그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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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삼미 아니 이게 실수가 나오네요. 일단 피하긴 했습니다만 클래식 선수가 마무리를 지워주면서 스파이크 근데 아쉬운 건 빈비오의 피해망상 빠지면 오! 묘한! 와 그리고 삼삼미까지 릿즈를 잡았어요. 아무런 스킬 없이 그렇죠. 그리고 삼삼미 선수가 에이사이트 메인 쪽을 바라봅니다. 자 한 명 그리고 자 체력이 키머니 좋아져야 되는데 갈렸어요! 오! 아니 이거는 너무 큰 피해인데요? 도희와 빈비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선수가 역시나 대기하고 있었고요. 시미루 선수는 헤븐 근데 이거 유하 선수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샷으로 가면 되죠. 이걸 진입까지는 일단 굉장히 정말 전통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저희가 라운드 끝나면 다시 짚어드리겠지만 뭐 시사이트에 정보 숨기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자 피해망상까지 날려주면서 아! 오늘 삼삼미 선수가 약간 흔들립니다. 그렇죠. 원래 삼삼미가 이런 피지컬이 아니었는데 예예.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묘한 선수가 숨어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긁어봤는데 아 찍혔어요. 아 찍히면서 위신! 아 어렵게 그렇죠.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놓으면서 일단 바네츠 바네츠 되게 변수해요. 데려가야 돼요. 아 문 데려왔어요. 자 이러면서 이드즈가 다시 한 번 라운드를 챙겨갑니다. 3대1 결국엔 묘한 선수가 또 다시 한 번 걸어 들어가서 뚫어줘야 돼요. 이게 진짜 묘한의 조건들면 진짜 힘들거든요. 네. 아! 못 해줍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리즈 선수 그리고 와와리 선수까지. 일단 삼삼미 선수가 한 명을 잡긴 했습니다만 본대는 이미 없습니다. 아 위신의 삼삼미 킬 어 그래도 이번에 이걸 확인하러 들어오는 것까지 좋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스파이크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 확인하는 뭐 이런 타이밍 다 좋습니다. 아 봤는데! 아 시베로! 유하 와와리까지 자 빔표 그리고 3대3입니다. 자 총기는 화력이 좀 낮습니다. 아 밀고 나가자 판단은 좋아요. 와 근데 드리브를 너무 잘해요 리즈가 야 이런 거 가둬뒀는데요 옆에서 왜? 그러니까요. 영역을 뭐 비워두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리즈 다시 한 번 한 명 더! 자 거기다가 와! 리즈! 심지어 이거 들었어요! 자 삼삼미 선수는 지금 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클램 선수의 마무리! 6대1로! 맞봉쇄 삼삼미 턴퍼를 해놨고요. 네. 아우! 시비로 피하듯 유하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안전으로! 아! 클램! 네 이게 빔표 선수가 오면 궁극기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메꾸는 것까지는 좋아요. 누군가 메꿨어야만은 했는데 자 삼삼미 선수가 일단 나노스웜 근데 너무 늦었죠. 아 다 풀게 되네요. 자 어우 삼삼미 혼자 남았습니다. 일단은 핀을 찍어주면서 계속해서 좀 견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연막샷 피하면서 들어갑니다. 위신 남았네요. 억제하기 자 묘한! 자 근데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도기까지 한 명 더! 삼삼미! 삼삼미가 있기는 아! 이게 안 됐어요. 가라에서 뺏깁니다. 이러면 묘한 선수가 지금 다시 한 번 밀고 나갈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설치는 됐고! 자 안쪽으로 충격파서 아 이게 포지션이 뉴클리어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묘한이 나가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에임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화산의 손이 그때 묘한 선! 묘한 선수가 이겼어요! 빈표 남았는데 체력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해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8대1까지 밀고 나가는 이들지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용은 확연히 다른데 앞서는 경기와 지금 결과가 똑같으면 할 말이 없어요! 아! 삼삼미 선수 다시 한 번 결정 클랩! 아니 심각 붙어서 나오거든요! 아니 심지어 이게 중요한 거는 리츠 선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와! 월샷으로! 아 리츠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나가서 이니고 들어온다는 거는 엄청납니다. 네. 자 2대3은 됐습니다. 묘한과 도이만이 남았습니다. 이거 도이 또 잡아먹히죠. 네 갖췄어요. 자 갖췄어 체력 가자. 피해 망했었다면 듣지도 못했었고 많이 어려워요. 묘한 선수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한 명! 이니 제이스가 여기서 불의를 한다면? 일단 스파이크는? 뒤로 뛴 척하고 1대1 만들어보자. 확인 됐죠! 위신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중일 도합 1위. 네 거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플레이가 없다는 건데 와! 이거 또 살아가나요? 와 이거 정말 가기 싫게 만드는 리츠 선수의 오퍼네요. 이제 들어와요. 묘한이거든요? 자 이러면 일단은 뭐 막아 봅니다만 이미 안쪽에 있는 와와리 선수입니다. 화살까지 남아있고요. 자 그래서? 아! 아! 주니얼도 타이밍 너무 완벽하게 들어와서! 자 리즈 선수는 A사이트 그만 C사이트로 해야겠는데 오우! 무섭네. 묘한 또 혼자 조용히 가보나요? 또 가요! 일단은 질렀는데 그래서 쇼티들고 댕슨! 아! 이제 빈뼈! 자 뒤쪽에서 하지만 위신까지 백업! 와! 위신이 이걸 살아요? 빠져나갔어요. 자 클램 선수 눈 피했습니다. 자 성광! 아! 빈뼈 도입까지 이번에는 기회가 있네요. 아 근데! 아! 위신 아직도 있는 거에요? 오우! 자 삼삼이와 유화 남은 선수 삼삼이가 정리합니다. 10대2로 전반전 마무리. 이렇게 가네요. 스킬을 얻으니까 뽑았었기 때문에 충격 화살도 어느 정도는 피했었고요. 하나 정도. 자 묘한 들어갑니다. 자 시밀로! 아! 위신까지! 아! 닛치를! 막을 수가 없었네요. 네 성광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묘한 선수가 같이 싸울 수가 없었어요. 야 정말 난전 끝에 다시 한 번 라운드를 챙겨나가는 EDGS. 근데 뉴클리어도 어느 정도는 이러고 있어요. 보통은 브릿지가 A하고 B사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넘어올 확률이 없는데 자 올인. 애초에 싸워놨어요. 이제 올라갔거든요. 어! 이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와리만 위신! 자 3대3. 야 그래도 유아 선수의 백업 덕분에 어느 정도 수는 맞췄습니다만 차고를 아! 와! 진짜 클램이 이래서 이겼네요. 네 클램 선수가 차고가 양쪽한테 중요하다는 걸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와 계속 그냥 중키고 그냥 대기초. 클램 선수가 계속해서 1대1을 좀 이기는 장면들을 저희가 로그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래서 이겼군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자 도이 선수 혼자 남아있습니다. 뭐 1대2이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기다리는 에임 속으로. 아 근데 절대 1대1 안 해주겠다는. 아 시미루가 마무리 지으면서 13대2로 이드지에스가 첫번째 배 헤이븐을 가져갑니다. 아 아 아 뒤로 봐요. 아 뒤로 봐요. 아하 와와리. 그럼 도이가 심하게 휘청일 필요 없어요.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네. 이러면 영역까지 뺏겼어요. 어 위로 올라왔어 그냥. 아 위신. 어허 이러면 또 유클리어가 출발이. 네. 근데 이디지에서도 꼼꼼한 게 사실 무조건 유리한 거고 사이트 자체는 다 먹었으면 설치를 바로 했어도 됐는데. 그러게요. 한 명 더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A 위쪽 해본쪽에서 봤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 의지. 아 와와리 선수가 계속해서 도이 선수까지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뻔해지죠. 자 빛뼈까지 잡히고 나무 선수의 묘한 훗가 남았습니다. 1 대 4. 아 흔들리네요. 불독으로 싸우게 되겠네요. 오 케이 이거 제가 왜 계속 교전 말씀드리죠. 오오 오호 아 아 원래 잘하던 Soc. 응 근데 이게. 아 전оль 시팅이 좀 안 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염막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앱을 조그만 조각 조각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려는 임디지에스한테는. 정확한 드론 또는 정찰용 화살이 좋은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또다시 에임 사운드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 쯤 아 다시 또 Donaldался. 이거 고스트에 가가지고 아 이게 저희가 아는 삼삼이가 이렇지 않은데 원래 그러니까요 자 리즈 선수가 또 한 번 사냥에 나섰는데 도이 선수 봤습니다 도이 자 갇힌 건 알아요 무조건 싸우고 나가야 돼요 시미루가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해주고 이번엔 어딜까요? 빗사이트 쪽 한 번 더 건드려봅니다 이쪽으로 깊게 들어올 리즈입니다 페이지타트 너무 잘 들어갑니다 저희가 뚫고 먼저 들어온 것까지는 판단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피해망상이 어디까지 막혔는지 너무 좋았죠? 이제는 들어온 건 알아요 근데 G가 계속 시켰어요 아 뚫혔어요 이렇게 하면 와와리도 살아서 합류합니다 그렇죠 여기를 뚫고 잡아먹고 가자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마주칩니다 와와리와 어 이거 커요 커요 자 들어오려던 선수들이 다 잘리게 됩니다 이거 지금 체력 없어서 백업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시미루 아 시미루 아 시미루 선수가 처음에 바로 안 잡힌 게 자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빨리 싸워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미신의 위치를 모르죠 아 이러면 시간이 아 미신 선수를 또 살아가겠는데요 시간을 벌 수 있는 스킬 궁극기는 있어요 자 여기 여기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자 빈 묘하 자 묘한 대미나 생기고 자 대미나 생기고 옆쪽으로 피해줍니다 그렇죠 살아남고 시간을 벌고 다시 리스트만 한다면 근데 리츠가 많이 빠른데요? 자 그냥 쭉쭉 오고 있어요 리츠 뭔가를 믿고서는 그냥 가요 아니 이게 자 묘한 지금 확인 안 됐어요? 리츠가 뒤를 봐요 뒤를 봐요 반의 채도 안 됐어요 자 이거 리츠 누가 잡으러 가나요? 아니 클램 버티고 리츠 버티고 페인트 탄으로 시간 벌고 앞 뒤에서 조여옵니다 아 이거 붙을 수가 없어요 아니 클램이 다 이겨요 아 클램 확인해서 트레이드 필요하면 트레이드를 하자는 생각입니다 이야 뭔가 노림 수만 있다 하면 그쪽으로 드론 날아오니까 뉴클리어 숨 막히죠 우와 우와 묘 어? 그러면 페인트 탄 또 리필이죠? 와 피해망상의 페인트 탄 때문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강하게 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뚫려버리면 아 리츠 와 페인트 탄으로 지금 너무나 큰 압박감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옵션을 두 개 이상을 열어두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조용한 게 뭐 A크들 진다는 간에 A 약한데 그럼 C쪽에다가 드론을 썼는데 지금 그냥 한번 노려보겠다는 건데 여러 각에서 진짜 뒤쪽에 다 와와리 와와리 아니 사일런스 그래도 도이 선수가 와와리 선수를 잡아주면서 총기 가져왔고요 아 하지만 클레임이 오 버키 버키로 선수들은 계속 우리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분위기를 다 잡으면서 할 텐데 이거 지면은 진짜 모두가 피부로 체감하는 거거든요 우린 안 된다 아 3-3-2 자 스팅어로 하지만 위신 마지막 선수의 위치 파악은 됐습니다 자 그대로 C 사이트로 향해주고 있는 위신 선수고요 자 모이고 있습니다 뉴클리어 어우 제가 혹시 이걸 쓰나 했는데 이거 할 거 같아 와 저도 이거를 쓰면 정말 인정입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시간 계산하고 확실하게 끌어든 다음에 소리 들리니까 뒤로 진짜 너무 용리하네요 이게 근데 위쪽으로 이거 묘한 죽으면 난리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기다려야 돼요 빈뷰 올 때까지 어 위에 오던 빈뷰가 의도치 않은 피해방상 대형사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양각으로 조입니다 위신 선수 잘 숨었어요 근데 또 자기의 각을 만들었어요 네 1대1을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위치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대로 묘한이 마무리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밀리게 되면요 이렇게 좀 융통성 있는 걸 못 할 수도 있는데 뒤쪽에서 빈뷰 와 빈뷰가 이걸 잡아주면 하나 더 오 빈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삼삼이가 백업까지 오면서 스파이크는 다운이고요 이러면 진짜 다들 각 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설마 네 자 성광을 터뜨리게 압대로 삼삼이가 마무리 자 피해방상까지 던져줬습니다 아니면 리츠는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삼삼이가 체인버였던 시절에 이게 뉴클리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긴 했거든요 맞아요 어 묘한까지 와 빈뷰까지 자 빈뷰 한 번 더 하지만 시미로 자 시미로 혼자 남았습니다 그대로 도희의 사냥꾼의 보도 아 조금만 빨리 나왔다며 그러니까요 미화씨를 동시에 먹으면서 어느 한쪽으로는 돌릴 수 있는 이런 여부를 준비를 했고요 자 뉴한 선수는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네요 근데 이거 혼자 남아있어요 이겨야 돼요 와와리야 와 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빈은 또 확인이 됐고요 아 클램 뭐 클래식으로 그냥 아 삼삼이 죽나요? 두 분은 빠져나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자 이드제에스에게 또 한 번 기회가 됩니다 이거 이드제에스가 지금 너무 시켰는데요? 아 가볍게 이겨버리네요 아하 무결점으로 피스톨라운드 가져가네 이드제에스 소희야 뱃살レ이터에 있다라는 정보는 샜고요 자 아 와 이게 클래식으로 깨서 그냥 아끼는 멤버인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계세요 하려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저지를 이기기는 어려워 보여요 아 리تي 얘가 삼삼위까지 마샬로 오 guilty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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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화 선수. 아, 이거 오픈이 안 나네요. 자, 이대로 또 한 번의 무결점을 기록하면서 1대 GS가 11대. 와, 근데 2대 GS가 이걸 안 싸워줘요. 그러네요. 굳이 안 싸워주니까 지금... 왔어요! 아! 아! 게다가 A도 지금 그 타이밍에 인도하는 빛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2대 GS는 오, 뭐 씨? 연결복까지 보내. 거기에 갇혀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너무 뚜렷해요. 자, 오딘까지 나오면서 그냥 우리 이거 무조건 이기겠다! 이 느낌이고요. 이시이 선수는 체력이 없어서 일단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저 오딘 소리가 사실상 되게 끝내겠다라는 듯한 소리로 들릴 것 같거든요. 아, 심지어 이거 3.2 선수가 걸렸어요. 어, 근데 유화와 도희 이거 뭐 가디언으로 갑니다. 아! 아! 자, 유화. 그래도 유화, 도희가 잘 싸우고는 있습니다. 오! 자, 일단 여진 때문에 시민호 선수는 일단 뒤쪽으로 빠져줄 수밖에 없었고 시간은 계속해서 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라운드는 이길 수 있어요. 사냥꾼의 분노까지 있기 때문에 도희 선수가 포지션을 잘 바꿔서 라운드는 이긴데 이어가는 게 공건이죠. 충기를 이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네. 생각보다 리츠 선수가 백업이 빨랐습니다. 네. 자, 묘한 날아가요. 자, 묘한 처우지. 아줌마 클램. 열전리지. 아, 안 치면 클램. 이것까지 트레이드. 아! 아! 자, 이번에 됐습니다. 아, 네. 피해가 좀 많습니다. 3대3. 이러면 빈벼 선수가 뒤에서 한 명을 잡아줘야만 해요.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아! 아! 위시. 아! 정말 꼼꼼한데요. 이런 위시는 그냥 문만 돌리면서 시선 끌어주고 나머지 오딘이 긁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냥 가둬 죽였다는 생각이에요. 도희 혼자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 근데 시사이트 안에서 투 오딘 상대로. 네. 이거 몰이 사냥이죠. 자, 배밑발 때부터 일단 옆쪽으로. 아! 흔들렸어요. 자, 취약. 아! 마무리가 되네요. 시미루가 결국. 네. 아, 해체를 합니다. 2대 GS가. 아, 누클리어 GC를 꺾고. 13대 사로 두 번째 맵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단은 싱글 랠리이기 때문에 한국 1순위로 올라온 이제 뉴클리어는 여기서 여정이 끝나는 거죠.